안녕하세요 애니안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어느덧 4년이 흘렀어요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댓글과 선물, 메시지, 편지, 기도 등으로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갑자기 겨울이가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끝났고 일주일 이상의 재활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또한 저의 체력과 아이디어별로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과 함께 제가 쉼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당분간 애니안TV는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니니들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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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